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화이팅! 로켓토 퀘스천 1번 여성 고객들을 잡으면 특별 이벤트를 준비하세요 2번 여성 고객들을 잡아서 특별 이벤트를 준비하세요 3번 여성 고객들을 잡기 때문에 특별 이벤트를 준비하세요 4번 여성 고객들을 잡기 위해 특별 이벤트를 준비하세요 오케이, choose the correct answer 네, 잘했습니다. 정답은 4번 잡기 위해 입니다. 오케이 여성 고객들을 잡기 위해 특별 이벤트를 준비하세요 prepare special events to attract female customers 여성 고객들을 잡기 위해 특별 이벤트를 준비하세요 1번 잡으면 if attract, 2번 잡아서 attract so, 3번 잡기 때문에 because attract, 4번 잡기 위해 in order to attract 오케이, next question 1번 다이어트 이후에 요요 현상을 막으면 운동을 계속하세요 2번 다이어트 이후에 요요 현상을 막아서 운동을 계속하세요 3번 다이어트 이후에 요요 현상을 막기 위해 운동을 계속하세요 4번 다이어트 이후에 요요 현상을 막으니까 운동을 계속하세요 오케이, choose the correct answer 네, 잘했습니다. 정답은 3번 막기 위해 입니다. 오케이 다이어트 이후에 요요 현상을 막기 위해 운동을 계속하세요 다이어트 이후에 요요 현상을 막기 위해 운동을 계속하세요 1번 막으면 if prevent, 2번 막아서 prevent so, 3번 막기 위해 in order to prevent, 4번 막으니까 because prevent 오케이, next question 1번 고향으로 가려면 짐을 정리하고 있어요 2번 고향으로 가기 위해 짐을 정리하고 있어요 3번 고향으로 가면 짐을 정리하고 있어요 4번 고향으로 가서 짐을 정리하고 있어요 오케이, choose the correct answer 네, 잘했습니다. 정답은 2번 가기 위해 입니다. 오케이 고향으로 가기 위해 짐을 정리하고 있어요 1번 가려면 if want to go, 2번 가기 위해 in order to go, 3번 가면 if go, 4번 가서 go so and or go and then 오케이, next question 1번 친구와 일하는 방식이 다르지만 가끔 말다툼을 해요 2번 친구와 일하는 방식이 다르거나 가끔 말다툼을 해요 3번 친구와 일하는 방식이 달라서 가끔 말다툼을 해요 4번 친구와 일하는 방식이 다르고 가끔 말다툼을 해요 오케이, choose the correct answer 네, 잘했습니다. 정답은 3번 달라서 입니다. 오케이 친구와 일하는 방식이 달라서 가끔 말다툼을 해요 I have different ways of working so my friend and I argue sometimes 친구와 일하는 방식이 달라서 가끔 말다툼을 해요 1번 다르지만 have different but, 2번 다르거나 have different or, 3번 달라서 have different so, 4번 다르고 have different and, okay, next question 1번 유신씨는 성격이 좋아서 친구가 많아요 2번 유신씨는 성격이 좋지만 친구가 많아요 3번 유신씨는 성격이 좋으면 친구가 많아요 4번 유신씨는 성격이 좋지만 친구가 많아요 4번 유신씨는 성격이 좋아도 친구가 많아요 오케이, choose the correct answer 네, 잘했습니다. 정답은 1번 좋아서 입니다. 오케이 유신 씨는 성격이 좋아서 친구가 많아요. 유신 씨는 성격이 좋아서 친구가 많아요. 1번 좋아서 good so, 2번 좋지만 good but, 3번 좋으면 if good, 4번 좋아도 even if good. OK, next question. 1번 이곳은 깊으면 아이들이 수영하기에 위험해요. 2번 이곳은 깊지만 아이들이 수영하기에 위험해요. 3번 이곳은 깊어서 아이들이 수영하기에 위험해요. 4번 이곳은 깊거나 아이들이 수영하기에 위험해요. OK, choose the correct answer. 네, 잘했습니다. 정답은 3번, 깊어서입니다. OK, 이곳은 깊어서 아이들이 수영하기에 위험해요. 이곳은 깊어서 아이들이 수영하기에 위험해요. 1번 깊으면 if it's deep, 2번 깊지만 is deep but, 3번 깊어서 is deep so, 4번 깊거나 is deep or. OK, next question. 1번, 혼자 밥을 먹지만 맛이 없어요. 2번, 혼자 밥을 먹으려고 맛이 없어요. 3번, 혼자 밥을 먹으려고 맛이 없어요. 4번, 혼자 밥을 먹으면 맛이 없어요. OK, choose the correct answer. 네, 잘했습니다. 정답은 4번, 먹으면 입니다. OK, 혼자 밥을 먹으면 맛이 없어요. When I eat alone, it doesn't taste good. 혼자 밥을 먹으면 맛이 없어요. 1번, 먹지만, it but, 2번 먹으려고, in all to it, 3번 먹으려면 if want to it, 4번 먹으면 when it, if it. OK, next question. 1번, 꾸준히 노력하면 언젠가 시험에 합격할 거예요. 2번, 꾸준히 노력하고 언젠가 시험에 합격할 거예요. 3번, 꾸준히 노력하기 위해 언젠가 시험에 합격할 거예요. 4번, 꾸준히 노력해서 언젠가 시험에 합격할 거예요. OK, choose the correct answer. 네, 잘했습니다. 정답은 1번, 노력하면 입니다. OK, 꾸준히 노력하면 언젠가 시험에 합격할 거예요. 꾸준히 노력하면 언젠가 시험에 합격할 거예요. 1번, 노력하면 if try, 2번 노력하고 try and, 3번 노력하기 위해 in all to try, 4번 노력해서 try so. OK, next question. 1번, 요즘 너무 바쁘면 영화 볼 시간도 없어요. 2번, 요즘 너무 바빠서 영화 볼 시간도 없어요. 3번, 요즘 너무 바쁘기 전에 영화 볼 시간도 없어요. 4번, 요즘 너무 바쁜 후에 영화 볼 시간도 없어요. OK, choose the correct answer. 네, 잘했습니다. 정답은 2번, 바빠서 입니다. OK, 요즘 너무 바빠서 영화 볼 시간도 없어요. I'm too busy these days, so I don't even have time to watch movies. 요즘 너무 바빠서 영화 볼 시간도 없어요. 1번, 바쁘면 if I am busy, 2번 바빠서 I am busy so, 3번 바쁘기 전에 before I am busy, 4번 바쁜 후에 after I am busy. OK, next question. 1번, 유신 씨의 그림을 봐서 놀랄 거예요. 2번, 유신 씨의 그림을 보려면 놀랄 거예요. 3번, 유신 씨의 그림을 보면 놀랄 거예요. 4번, 유신 씨의 그림을 보려면 놀랄 거예요. OK, choose the correct answer. 네, 잘했습니다. 정답은 3번, 보면입니다. OK, 유신 씨의 그림을 보면 놀랄 거예요. If you see 유신's paintings, you will be surprised. 유신 씨의 그림을 보면 놀랄 거예요. 1번, 봐서 look at so, 2번 보려면 if you want to look at, 3번 보면 if you want to look at, 4번 보려고 in order to look at, OK. 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자, leave the your scores in the comments. OK, thank you very much. 화이팅, 수고했어요.